고객이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습니다. 중요한 것은 대화가 어디에 있든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. 제네시스를 통해 고객은 어느 채널에 있던 대화를 시작할 수 있고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. 대화가 끊겨도 문제가 없으며 웹 메시지에서 전화까지 심지어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이메일까지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상관없이 절대 중단될 염려가 없습니다. 고객들은 필요하면 채널을 옮겨가며 대화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상담사는 단일 화면에서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. 옴니채널 데스크톱을 통해 상담사는 채널을 전환하고 전체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으므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인터랙션 워크플로우 봇에서 설계되어 모든 채널에 걸쳐 사용 가능하며 1시간 이내에 AI 기반 봇을 배포 가능하고 웹 메시징, 음성 등에서 동일한 봇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고객과 인터랙션 할 때마다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. 그래야 고객과 소통하고 대화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이 바로 옴니채널 경험이 주는 힘입니다. 이것이 바로 제네시스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